헤이 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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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헤이 찌니 해 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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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키 형이의 강이 강이 강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4명이서 다 모인 이유는 바로바로 퀴즈 대결! 퀴즈! 퀴즈 잘 맞출 수 있죠? 당연하죠! 자 그래서 오늘 역시 2대2로 나눠서 어떤 팀이 더 많이 맞추는지 대결 승부를 하는 겁니다 알겠어 알겠어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친구가 문제를 낼 거예요 자 순 cord zones 가기 가히가힘 보자 拓 막 scan 그럼 문제를 자 그럼 문제를 display 정답! 주질해라! 너무 쉬었다 Но 1번 할걸 윤정신 오오오오 잠 très 오오오오 1,2,3 땡! 땡! 진짜? 땡! 뭐 하놔 interfaz 아! 안 떨려! 1, 2, 3! 안 떨리나 줄리! 땡! 땡! 아니 늦었어! 뭔 소리야! 하나 둘 셋 해야지! 너 늦었어! 잘 봐! 너 끝났어! 진짜! 그거 보자!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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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토벤이야? 모짜르트야? 아니 타임! 타임! 왜 하나 둘 셋 해주고 나는 하나 둘 땡이냐고! 왜 하나 둘 셋 아! 이때 그래.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해! 이거 너무 쉽다! 맞아! 전화! 전화! 아니 타늘도 안 보여! 아니 잘 안 보인다 이거는! 맞아 이거는 얼굴이 너무 안 보여! 아니 조커처럼 그렇게 해! 아니 이거 너 긴강통해! 조커 얼굴 이따가 켜놓고! 아니, 여기서 보라고! 여기서 이게 본인이고 나는 잘 안 났을래! 맞춰봐! 두고 봐! 두고 봐! 아, 저리 가! 아, 보누보누! 아, 그렇지! 보누보누! 왜 자꾸 나만 어른 거 나오는 거야? 니가 가위바위보 콘텐츠에서 그래. 나자. 와, 얘 몰라. 저거 나도 몰라. 나도 몰라. 다람이잖아, 다람이. 다람이? 다람이, 스펀지밥 다람이. 다람이? 야, 나 스펀지밥에 저 캐릭터 이거 처음 봤어, 태어났어. 다음 강희찬에. 강희, 화이팅! 화이팅!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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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디카프리오 모르냐고, 디카프리오. 디카프리오를 어떻게 몰라, 디카프리오를. 뚜루루루, 뚜루루루. 셋, 땡! 아이린? 아니야! 얘 계단아! 블랙핑크야, 지수 아니야, 지수? 진정된! 지수다! 야! 진짜 나, 왜 나만 안 보이는 거 나와? 뭐라고? 아유! 예! 와! 근데 이거, 니트가 모잘랐나봐. 그래, 이건 좀 아니야. 하나, 둘, 셋. 유준호! 야, 유준호 봤냐? 야, 유준호 봤냐? 유준호 알아? 지금 첫 인사하잖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준호 뭐하는 애야? 모르지. 안녕하세요. 다 갔다. 유준호 봤냐? 유준호 봤냐? 유준호 봤냐? 유준호 봤냐? 유준호 봤냐? 하나, 둘, 셋. 아이언맨. 아유, 멋있다. 아유, 정말. 하나, 둘, 셋. 올라프. 그렇지. 드디어 맞췄네. 오, 다 아는데. 아니야, 겨울왕국에 나왔다. 겨울왕국에 나왔어, 저 형아. 하나, 대도서관. 어, 저분 나라. 반갑습니다. 대도서관님. 류이. 와라테 키오크라이. 와, 태연 아니야? 태연. 이번에 태연 누나가 새로 앨범을 낳았다고. 그래, 맞아. 앨범 나왔잖아, 태연. 아니, 차 안에서 맨날 태연 누나는데 어떻게 태연을 못 맞춰? 자, 찌니찌니 차례. 트럼프. 네. 찌니찌니. 네. 예. 라이온킹. 땡. 심바, 심바. 라이온킹 심바. 라이온킹 심바. 라이온킹은 라이온킹 영화 제목이고. 나 진폰녀. 하바리 키와와. 여마궁 후에나 봐봐. 여마궁 후에나 봐봐. 여마궁 후에나 봐봐. 빨리 다음 문제 주세요. 그래. 다음 문제 나. 아이스테인. 말레피센트. 맞지? 와, 좋아하겠어. 어? 라이프! 땡땡. 시간 초과. 자, 지금 강의와 강의가 맞춘 개수로 한번 세볼게요. 거짓말하면 안 돼. 진이 내가 보고 있어. 7개야? 7개 안 돼? 아, 7개다. 우리 5개야. 진짜로?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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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원래 동생들한테 관심이 많아. 진이 진이 사랑해! 우아! 안트맨! 앤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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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영국식 발음이야, 안트맨. 만약에 안트맨 검색해서 앤트맨 나오면 인정해주기. 왈도둘플이 하고 있어. 야, 미국식. 앤트. 앤트. 영국식. 앤트. 앤트. 이렇게 들리지 않아? 야, 너 유학 갔다 왔다며. 나 캐나다 출신이야. 자, 마지막 문제예요. 개인들의 마지막 문제. 자, 여기에서 승부를 납니다. 지금 현재 동점. 유재석! 몇 회? 예! 너무 좋다, 문제야. 변하네, 변하네. 이사광, 소수. 누구야? 이순신? 우와! 왜? 이순신인데? 이순신 맞아. 나 얼굴 공개해. 아, 진짜. 여기서 맞추면 게임 끝나는 거고, 못 맞추면 한 번 더야. 맞아. 뭐? 땡! 땡! 정말 몰라. 상탈라고. 정말 몰라. 이게 대왕의 결승전이야. 그러면 한 명, 한 명씩 그것만 하자. 한 명은 우리가 택해. 강이, 강이. 없죠? 난 절대 못했어. 왜 우리 우선은 없어? 말도 안 돼. 우리 우선. 동시에 해서 먼저 서울이 맡은 사람이. 좋았어. 얼려. 강이, 강이. 네. 다음에 그냥 우리 둘이 팀 할까봐. 그럴까? 그러게. 우리 둘이 팀 먹자. 우리 팀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아, 어.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문제. 진이, 진이와 강이, 강이의 대결. 자, 보여주세요! 회사원 A! 에이! 회사원 A! 제가 먼저 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회사원! 아니라고? 아니야, 아니야. 누구지만 말해. 누구지? 회사원 A! 회사원! 회사원 A! 예! 뭐라고? 회사원 A! 그 채널 이름이고. 어! 채널 이름이고. 따라와. 맞췄다. 따라와. 잘가요. 강이도 잘했지? 잘했어. 예! 신나다. 자, 이렇게 해서 퀴즈 대결에서 강이과 강이의 팀입니다. 예! 신나다. 예! 진짜 못한다. 너무 못한다. 가자, 우리 팀이 없다. 가자. 오늘 우리가 운이 별로 없었어. 따라와. 때리지만 말하지. 따라와. 따라와.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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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